2.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. 불다거리면 계속 엇갈리는데 여기서 좀 기다리지 그랬어요. 첫 번째는 펜으로만 그릴 거고, 지울 수 없게. 그리고 틀려도 그대로 둘 거고. 그러니까, 모두 다 그럴 수 있다고요? 어, 네.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영화잖아요, 그럼. 여기 있는 거 같은데? 여기 금방도 다 밀릴 거야? 아, 변하네. 50명이나 있어. 그냥 해서 정치고 싶어. 네, 항상 정치고 싶어. 이제 날씨가 나와요. 이렇게 하면 그 잠이 안되고. 감사합니다.